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리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국내, 해외,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볼까요? 네,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장사를 잘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업은 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지금 비빔밥이 1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식이 7천 원입니다. 소주는 6천 원, 7천 원하고요. 이제 직장인들 1만 원 가지고 점심 못 먹는다는 뉴스가 지금 매일매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 거세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줄여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라면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뭐 지금 그 과자라든가 무슨 초코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무슨 건강의 문제는 여유 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든데 거기서 건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햄버거가 패스트푸드가 무슨 건강이 나쁘고 그거는 햄버거를 그냥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끼니를 이으려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을 논할 건강을 논하려면 살아있어요, 건강을 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시리얼 먹던가 무슨 햄버거를 먹던가 라면을 먹던가 초코파이를 먹던가 어쨌든 한 끼를 때워야 됩니다. 옛날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을 때 맛동산을 라이터로 불로 그슬려라. 그럼 맛동산에서 불고기 맛이 난다. 원룸 자취하면서 그걸 먹으면 불고기 못 먹는데 그거 대신 먹을 수 있다. 오리온 다이제스티브 초코 발라진 거 그거 두 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먹은 것만큼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며칠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우스갯소리로 무슨 저기 뭐 짤에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상 실생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초코파이라든가 젤리라든가 이런 스낵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아무리 여기서 얘네가 30, 4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갑니까? 지금 맥도날드라든가 달러제네럴, 달러트리 같은 다이소 같은 게 가는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중저소득층들이 다 글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리얼 회사도 다 잘 나오고 있죠. 제네럴미스라든가 캔벨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잖아요. 시리얼을 만든 회사들이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부분에 이제 걸쳐 있다는 게 또 강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나라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여기서 지금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7.2%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 음식료 업체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능력이 있겠죠. 영업이익률을 늘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닥터유나 마케도, 네이처의 오 그래놀라 매출이 23%, 16% 성장하면서 이 부분을 이끌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법인 매출액 성장률이 16.3인데 닥터유, 마케도, 네이처 이 부분이 23, 16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또? 마케도, 네이처의 그래놀라바라든가 닥터유 에너지바 보셨죠, 거기? 하루에 요걸로 영양소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 철분반이 무슨 그래놀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초코바 하나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매출액이 엄청나게 는 것이고 젤리 매출이 40% 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젤리 하나로, 극단적인 얘기지만 젤리를 씹으면서 그 맛으로 지금 그냥 침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낵, 젤리 부분이 카테고리 성장세를 주도시켰고요. 베트남은 이 시장 자체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파일, 스낵, 비스킷, 젤리 전 카테고리가 성장했어요. 베트남이 가장 높이 올랐는데 베트남 매출액이 3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가 동남아 증시를 생명을 안 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의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베리 신공장이 6월 달부터 본격적 가동되면서 매출액이 79.4%, 영업이익이 106.9%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러시아 이 부분은 신흥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낵하고 아까 전에 초코바 이쪽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것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명히 초코바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젤리 같은 걸로 지금 끼니를 지금 떼우고 있는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앞으로 햄버거나 라면이라든가 파이류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이런 쪽에 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리온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따 바닥에서 찍고 올라왔어요, 지금. 이 보면 지금 행보고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행보하는 거 관심권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음식료주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롯데 7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롯데 7성도 장기적인 박스권입니다. 지금 이 장기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했을 경우에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부터 계속해서 13만 원이 벽인데 여기를 만약 뚫어내면 위가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봐도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시키면 이 위가 열리겠죠. 13만 원이 일단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연봉으로 봤을 때 그 위로 간다면 15만 원, 16만 원이 되겠죠. 일단은 13만 원 목표 주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을 돌파를 하면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리언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